네 우리 두카스의 주정석씨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? 왼쪽 끝부터 바라봐주시고요. 왼쪽 대각선 바라봐주시고요. 이어서 정면 아래쪽 오른쪽 대각선 바라봐주시고요. 오른쪽 끝까지 우리 기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.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정말 추운 겨울 입기 포볼 내뿜으며 투카스 촬영이 한창이십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눈에 졸음이 가득한데 오늘 좋은 자리니까 어떠세요? 일단 대상후보에서 논인이 돼있더라고요. 네 일단 저는 공영방송 드라마를 처음 출연했던 게 MBC 드라마일 때 2012년 토킹트라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약간 좀 남다른 애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되게 과분한 후보로 참석하게 되어서 아주 기분 좋고 되게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휴 고맙습니다. 오늘도 의상 굉장히 멋지세요. 어머 신발 닦고 오신 거예요? 네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잘 받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. 자고 연말이니까. 그럼요.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정말 추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18년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건강 나눠서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경우만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오른쪽으로 퇴장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